이게 더 쎄긴 하다 꽁꽁꽁꽁꽁 어이게 왜이렇게 어렵냐 총이 딜이 옅다 보니까 잡지 못하네 좋아 잡았어 뭐..뭐 나오나 보자 뭐 나오나 보자 좋아 열쇠 좋구요 저기요? 저기요 이게 뭘까 요 이게 뭘까 요 이게 뭘까 요 이게 뭘까 요 야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해 이 새끼들 아이고 떨어졌네 아 너무한거 아니야? 쇼컷 하나 만드는데 뭐 이렇게 많이 많이 털어가 나피채기를 어떻게 구해 한판에 아 쓰레기네 이것도 아 아 개쓰레기같은 이게 뭐야 이게 아 이걸로 뭐하라는건데 이게 뭐예요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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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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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아 아 아